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피부관리의 끝판왕이 한방팩, 곡물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방곡물팩을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서 피부에 효과를 정말 톡톡하게 봤거든요. 홀리추얼 클린테라피 파우더 마스크라는 제품인데요. 이 홀리추얼이라는 브랜드는 아모레퍼스픽에서 만들어진 홈에스테틱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핌플하우스의 백지원 원장님하고 공동 개발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고요. 백지원 원장님께서 한 30년간 2만 명이 넘는 여드름성 피부 분들을 관리를 해오셨는데 그런 원장님이 노하우하고 아모레퍼스픽의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탄생을 한 거예요. 한방곡물팩을 이용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주고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해도 배합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 1회 용기로 되게 위생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간편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이 키트 하나만 있어도 다른 도구를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어서 그 점이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얼굴 전체에다가 발라주고 15분 뒤에 시선해주면 되는 워시오프 타입 팩인데 이게 곡물하고 한방팩이기 때문에 피부를 정화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자마자 피부가 되게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톤업이 되었다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모든 트러블들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게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잡아줘야지 트러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팩이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 팩을 해주면서 잃어버렸던 그 균형을 많이 되찾아가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트러블도 점점 줄어들고 해가지고 지금 피부는 정말 안정적인 상태에 정말 깨끗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시작을 하니까 팩을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었고 한 번 해주고 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맨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저는 사실상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아예 돈을 크게 들여서 피부과를 가야 되나? 피부관리샵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홈케어만으로도 이만큼 효과를 봐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왜 한방팩, 곡물팩이 끝판왕인지 알겠더라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샵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관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